형사님, 전부 다 제가 안 겁니다. 뭘 자세해? 니네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 죽였잖아, 홍주야. 지검장이 태양에 붙었다. 보험증권 블랙박스를 찾고 계신 것 같은데. 지금 뭐 하는 겁니까? 당신들 풀어주고 내물고 찾아가는 거지. 자동 위에 목부터 쳐라. 찬물도 위아래가 있는 법 아니겠습니까? 블랙박스가 주영기 손에 있어요. 야, 미소 문 닫아. 막아! 매드도 해체한다. 내가 다 망쳐버렸어.